안녕하십니까 청담동에서 성형외과 의원을 개원하고 있는 박현 성형외과 전문입니다 웃을 때 예쁜 얼굴이 있고 무표정할 때 예쁜 얼굴이 있는데요 뭐 웃을 때 예쁜 얼굴이야 뭐 당연한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럼 웃을 때 더 이상하고 무표정일 때 나온 얼굴이 있는가 라고 물으실 텐데요 웃을 때 더 이상한 얼굴이 되는 대표적인 경우가 이 상아꼬리 긴 거미 스마일 웃을 때 잇몸 노출증이라고 하죠 그런 거미 스마일과 또 인근을 이렇게 긴 얼굴이 있고요 코 옆 거짐이 있으면서 이 코 옆 거짐이 깊고 또 치조골 돌출이 있을 때 발생하는 웃을 때 코 퍼짐이 대표적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동영상을 만들어서 따로 올리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자기는 그냥 별 생각도 없이 그냥 멍때리고 있는데 옆에 친구가 너 기분 나쁜 일 있어? 화났어? 하고 물어보는 그 일명 무표정일 때 화나 보이는 얼굴 그 억울한 얼굴 그러니까 억울하게 생긴 얼굴이 되겠습니다 아니 억울하다는 그 감정은 그 마음에 있는 것이지 어떻게 억울하게 생긴 얼굴이 있겠냐라고 물으시는 분이 있을 텐데요 그 한글의 그 얼굴에 어원이 그 어를 표현하는 신체 부위다라는 것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아마 또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겠습니다 다시 이 여성의 입 모양을 보게 되면 그 입 모양이 뒤집어진 배 혹은 뒤집어진 접시 모양으로 입꼬리가 떨어진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그 오른쪽에 동그랗게 원을 그린 부분이 튀어나온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여기 이 사람의 턱 끝을 보게 되면 그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볼록 올라온 부분이 있는데 이 볼록 그 살이 올라오게 만드는 근육이 아랫입술 아래 있는 턱 끝 이근이라는 턱 끝 근육으로 맨 아래쪽에서 오른쪽 그림에서 하얀 화살표 방향으로 이렇게 턱 끝살을 이렇게 올리는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오른쪽에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턱 끝 호두주름이 울퉁불퉁하게 잡히게 되는데요 여기 사진에서도 보면 아랫입술 밑에 앞턱 피부가 울퉁불퉁한 것이 바로 이 턱 끝 근육이 수축을 하는 것입니다 그 이 턱 끝 근육의 작용은 아랫입술을 위로 이렇게 올려서 입을 앙 다무는 작용을 하게 됩니다 여기 그림에서도 턱 끝 근육이 수축을 하면서 턱 끝 호두주름이 잡히고 그러면 아랫입술 중앙이 노란 화살표 방향으로 이렇게 올라가면서 그의 2차적인 작용으로 인해서 입꼬리는 빨간 방향으로 처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번 입꼬리 올리기 동영상에서 이 자이고마티쿠스 메이저라는 대광대근을 자주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면 이렇게 입꼬리가 이렇게 올라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턱 끝 근육을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하게 되면 턱 가운데 쪽은 이렇게 올라가면서 입꼬리 쪽은 이렇게 저절로 입꼬리가 떨어지는 그런 비호감 인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맨 처음 사례자를 다시 보자면 이렇게 턱 끝 이근이 수축해서 노란 원이 동그랗게 이렇게 우리가 알통 만들듯이 이렇게 알통이 생기게 되면 턱 끝 근육이 수축하는 방향은 노란색 화살표 방향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입꼬리는 각주구 복주구 모양으로 이렇게 둥글게 떨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입술만 이렇게 까꾸로 이렇게 붙어 있으면 차라리 입은 얼굴에서는 더 좋을 것 같네요 여기 이 사진에 이 여성도 턱 끝을 자세히 보시면 이 오돌토돌한 것으로 이렇게 보아서 이 턱 끝 근육이 이렇게 수축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요 이럴 때는 입꼬리의 기본적인 힘의 방향이 이 빨간색 화살표 방향으로 처진 방향이기 때문에 입꼬리를 올려서 웃으려고 해도 왼쪽과 같이 잘 안 올라가거나 더 크게 웃으려 치면 오른쪽과 같이 썩선해지는 비호감형 웃음이 나와서 표정에 자신이 없어지고 위축감이 들면서 웃는 표정이 점차 줄어들게 되고 또 혹여 웃으면 입을 가리고 웃는 경우가 많아지게 됩니다 이렇게 하관에 받침이 부족하게 된 경우 그 엣지를 살리는 무턱 지방이식을 이렇게 해서 그 하관을 받쳐줌으로써 입꼬리를 올려줄 수 있는 방법이 있기는 한데요 이와는 다르게 또 무표정일 때 또 저절로 환한 표정이 되면서 입꼬리가 이렇게 내려가는 또 다른 원인이 바로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노화 과정이 되겠습니다 젊었을 때는 아무리 입꼬리가 이렇게 올라간 앙월구 관상이었다고 하더라도 늙어지게 되면 입꼬리가 이렇게 내려가게 되는데요 이는 무턱으로 인한 턱 끝 이근에 과도한 작용이 아닌 조직이 중력의 방향으로 인해서 하늘색 방향으로 이렇게 처지면서 입꼬리가 이렇게 도저히 올라가지 못하고 이렇게 활처럼 휘기 때문입니다 이는 결국 안면과상술을 하여야 하는데요 제가 동안관상상형에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이들은 어린아이들은 울어도 예쁜데 나이가 들면 웃어도 미운 이유가 바로 이렇게 조직의 처짐으로 인해서 입꼬리가 이렇게 떨어진 상태에서 우리가 웃는다고 한다면 얼마나 좀 이상하겠습니까 그래서 노화의 볼살 처짐으로 인한 노화에서 입꼬리 처짐을 예방하는 방법 또 왜 그렇게 되는지 성형외과학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동영상을 다음번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동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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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